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은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 기반 시설인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이 하수 슬러직 소각 시설의 잦은 고장과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의 악취, 산재와 노사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전주 종합 리사이클 타운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